프로롱스 닉네임 봉이 김선달님께서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악기로도 감동 쓰기 가능? 하셨거든요. 저희는 뮤즈션이니까 사실 밤드니까 기본적인 악기는 잘 다루실 것 아니에요? 저희가 특별한 악기로 준비했어요. 악기 들어와 주세요! 자, 이 피아노로, 이 키보드로 도대체 어떤 곡을 연주를 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조용할까봐요. 우리 서스테인 패널도 없어요. 자, 먼저 연주하기 전에 어떤 매력을 보여주실까요? 어떤 곡을 연주해주실까요? 어떤 매력? 일단, 저희가 지금 How are you today로 컴백을 했으니까 How are you today를? 야, 진짜 이거 서스테인도 없고 코드 잡기도 힘들텐데 아, 코드가 안 눌러져요. 나 아까 막 요렇게 요렇게 하는 거 있었잖아요. 일단, 일단 스케일 한번 스케줄. 블루스! 이게요, 스티어폰이 손가락에 비해 너무 작아요, 건반이. 금방 노래가 다 눌들고 있는데 어, 안 돼요. 안 돼요! 하지만... 한 번에 코드가 안 눌러지면 어쨌든 회원히 해볼게요, 네. 자, 자, 갑시다, 준비. 가자! 시작! 아, 마이크도 있네요? How are you today? 그대 절지나의 나연 How are you today? 넘만 이런 것 같은데 오와 너무 잘해! 여러분 사비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가볼까요? 제가? 드롭 더 비트. 해볼게. How are you today? 그대 잘 지내나요? Let's write it! How are you today? 나만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내게 돌아가고 싶어 사랑했던 그때로 How are you today?